이 자리는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에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꿈치 않더란 말 모두 할 수 없이 노래한 걸 하겠습니다. 대신에 모던한 노래인 만큼 여기 계신 관우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 해주시겠죠? 그러면 완도의 창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 완도의 창가 서울 창가를 완도의 창가로 예 알겠습니다. 그걸 좀 부탁드려 드리겠고 끝나고 앵코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. 신성해! 백댓셜 보좌 봅니다. 앞으로는 오세요. 스태프를 좀 가져오세요. 가운데! 한글자막 byriver 다른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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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장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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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의 고향 좋은 고향을 보았어 고향을 보았어 말이야 왕도의 생명 내 사랑 중이야 서로 다 높은 왕도의 생명 박수 올리시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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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엄청난 노래를 함께 들어보자는 노래였습니다.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국수님 그리고 국수님 쪽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성관님 두 분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이 쪽에서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처럼 여러분들 나오셔서 학교 뛰고 그냥 뭐 채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지면 초대 가수 허 승계수입니다. 인생열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